네,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2학년도 수능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,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, 이번 문제는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은 가조건부터 보면 첫 번째 항이 얼마다? 2가 된다 절대값 A1이 2가 된다라는 것은 아, 첫째 항은 얼마다?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,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절대값 AN 플러스 1은 이 절대값 AN이 되겠다 자, 이게 무슨 얘기예요? 전 항에다가 2를 곱해서 다음 항이 되는데 계속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절대값 AN이라는 수열이 무슨 수열이다? 그렇죠,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요것의 일반항은 써보면 절대값 AN이라고 해서 얘가 첫째 항 2 곱하기 공비의 N-1승이다 아, 얘가 얼마다? 2의 N승이 되겠구나 아, 그러니까 첫째 항이 2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이 4 또는 마사 결국에는 2 또는 마이너스 2, 4 또는 마이너스 4, 8 또는 마이너스 8 각각의 수열이 두 가지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만 계산해봐도 두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 쭉 해보면 총 2의 10승까지의 경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024가지나 했을 때 어떻겠다? 우리가 만족하는 수열을 구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요 다조건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다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합을 좀 이용하면 우리가 각각의 항이 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일단은 뭘 먼저 구하는 게 가장 좋냐면 가장 큰 수의 항을 먼저 구해줘서 나머지를 조금 추론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, 일단은 몇 번째 항을 좀 구해보겠다 열 번째 항을 먼저 좀 구해볼 것 같아요 그럼 열 번째 항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? 얘가 2의 10승이 되거나 또는 뭐가 돼야겠다? 마이너스 2의 10승이다 자, 둘 중에 뭔지부터 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등비수열함을 많이 한 학생들은 여기서 열 번째 항이 2의 10승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조건에서 열 번째 항까지 합이 음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내가 열 번째 항을 2의 10승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숫자를 전부 다 음수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즉, 첫째 항이 얼마? 마이너스 2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아홉 번째 항까지도 아홉 번째 항까지도 마이너스 2의 9승이라고 생각해서 얘를 다 더해본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첫째 항은 2, 공비는 2고 항의 개수가 9개인 등비수열함을 구해보면 공비는 2죠 그러면 2 마이너스 1에 첫째 항 얼마?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에 공비 2의 9승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2의 10승에 더하기 2가 돼요 자,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2의 10승 나머지를 전부 다 음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합을 구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2의 10승 더하기 2죠 자, 그러면 지금 얘와 얘는 뭐 할 거예요? 그럼 나중에 더해줄 거죠 그럼 2의 10승이 지워지면서 얼마가 되겠다? 플러스 2가 남는 거예요 마지막 거를 플러스 나머지를 전부 다 음수라고 하더라도 결국 얼마만 남는다? 더하면 2가 되겠다 즉, 음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, 그러면 뭐예요? 일단은 열 번째는 뭐가 돼야 돼요? 마이너스 2의 10승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됐어요? 아, 이렇게 되면 절대로 음수가 날 수가 없으니까 자,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뭡니까? 선생님이 지금 처음에 거를 양수 남을 다 음수라고 했더니 두 개를 더했더니 플러스 2가 나왔어요 어? 지금 마이너스 14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양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, 그럼 거꾸로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? 음, 얘가 마이너스 2의 10승이고 나머지 숫자들은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 보자? 양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, 그러면 당연히 이 결과 값은 거꾸로 얘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겠다? 플러스, 아, 얘는 얼마 다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왜요? 방금 여기가 플러스를 그냥 마이너스 전부 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를 붙여줬으니까 얘가 다 더한 게 2의 10승,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얘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2의 10승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, 그런데 우리는 얼마가 필요하다? 마이너스 14가 필요한 거예요 자, 그러면 이 생각은, 자, 봅시다 첫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, 첫째 항이 2 그리고 두 번째 항이 4 그리고 세 번째 항이 얼마다? 지금 2의 3제곱 그래서 쭉쭉쭉 A의 9번째 항이 2의 9승 열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의 10승이고요 이걸 다 더하면 얼마다? 우리가 마이너스 2다라고 구했다 우리는 마이너스 14가 필요하니까 몇 개를 양수를 음수로 바꿔서 뭘 하면 돼요? 그 마이너스 14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, 그러면 이거 다 더한 게 마이너스 2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14가 필요해요 그럼 총 얼마가 필요해요? 마이너스 12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한번 바꿔볼까요? 얘를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얘가 2가 아니라고 얼마 생각해요?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아까 다 더했던 게 얼마였다? 마이너스 2였는데 원래는 이게 플러스였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빼줘야 돼요? 2를 빼주고요 그런데 또 마이너스 2니까 2를 두 번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바꿈으로써 얼마를 빼줘라? 마이너스 4를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, 그러면 마이너스 6이네요 아까 마이너스 14니까 얼마가 필요해요? 마이너스 또 8이 필요해요 자, 뭐라고 해요 방금? 하나 1을 마이너스로 바꿈으로써 1을 더했던 거를 빼주고 마이너스 2까지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4 즉 이것의 두 배만큼 빼줬다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필요하다고요? 마이너스 딱 8이 필요하다고요 마이너스 14가 돼야 되니까 어? 그러면 얘가 4잖아요 여기다가 두 배 하면 8이 되는 거고 자, 무슨 얘기입니까? 얘만 딱 얼마로? 마이너스 4로 바꿔준다면 여기서 얘를 이용해서 플러스가 일단은 없어졌으니까 마사가 되고 얘까지가 마사가 되니까 딱 얘가 얼마가 된다? 마이너스 14가 되겠구나 뭐예요? 딱 내가 원하는 수열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,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왜요? 둘 중에 뭔지 모르니까 첫 번째 다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수가 나오려면 마지막 항이 마이너스 2의 10승이겠구나 그 다음에 그런 드는 생각에 그걸 다 됐더니 2가 나오니까 어? 이번엔 거꾸로도 해보게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러면 당연히 작은 거부터 순차적으로 바꿔보면서 우리가 마이너스 14를 만들려고 해봤더니 하나를 바꾸므로써 그거의 두 배가 빠지더라 실제로 첫째 항을 집어넣음수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, 얘까지만 바꾸면 딱 만족하는 마십사가 되겠구나 됐죠? 자, 무슨 얘기입니까? 결국엔 첫 번째 항이 음수 두 번째 항은 음수 나머지는 양수가 되다가 열 번째 항이 음수가 됐을 때 우린 여기서 홀수 번째까지들만 구해 다 더하라는 문제입니다 자, 답 내봅시다 자, 그럼 마지막에 답 내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구할 거는 첫 번째 항 더하기 그리고 세 번째 항 홀수 번째죠 다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아홉 번째가 되겠다 자, 여기서 뭐야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양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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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수다 따라서 여기가 2의 세제곱 2의 5승 2의 7승 2의 9승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요거 다 더하면 되겠죠 뭐 직접 구하셔도 되고요 등비수여를 이용해도 되고요 뭐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요정도로 한번 직접 그냥 더할까요? 마이너스 2 더하기 여기가 8 더하기 32 더하기 128 그리고 512가 되겠다 더합시다 등비수랍 구해도 되지만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40이 되겠고요 요거 두 개 더하면 168이 되겠다 168을 더해주면 얘가 0에다가 1 여기가 8 그리고 680 근데 얼마를 빼줘라 2를 빼줘라 따라서 얼마가 되겠다 678이 되겠죠 됐죠? 그래서 만족한다 얼마다 678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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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